네 라면 이제 아까 전에 해물 감자라면 5개에다가 전복 낙지 넣어서 먹었구요 후식으로 아이스 옹시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 역시나 우체국 쇼핑에서 후원해 주셨구요 우체국 쇼핑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팔고 있는데 제가 이거 전에도 먹방 했잖아요 대박 대박 막 너무 달아서 막 부담스럽지도 않고 적절하게 달면서 시원하고 막 차갑고 막 샤베트 같아요 샤베트 샤베트인데 뭔가 고급 샤베트 같은 맛 정말 맛있어요 요거를 한번 와아아아악 먹어보도록 할게요 쩔어요 쩔어 실제로도 엄청 이렇게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마치 예쁜 제 엉덩이와도 같이 소담스럽고 어 네 네 그렇습니다 사왕마녀님 제가 20미터로 낮추기 힘들어요 좀 어떻게 쇼보 안되나요 아 초점을 제가 기능을 꺼놨네요 죄송합니다 아 초점아 맞춰줘라 얍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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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지 쩔죠 아 차가 아 차가 아 어 쩡쩔님 고마워요 진짜 오늘 쩡쩔님 진짜 고마워요 아 차가 어 차가 껍질은 뱉을게요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껍질은 근데 먹다보면은 처음에 마셨는데 좀 씹혀 아 쏘다님 왔어요 쏘다님 오늘 도배하면 죽어요 알겠죠 도배하지 마요 오늘 자 와 이놈 이놈 죽인다 이놈 먹어봐야 되겠다 감종류 많이 먹으면 변비와야 저번에도 이거 4개 먹었는데 멀쩡하던데 아 미리 막은거야 미리 막은거야 쏘다야 오해하지마 우와 이 서걱거리는 누구 먹을사람 줄게 한 명만 줄게요 이 멀리서 봐도 이 예외적으로 와 야 좀 초점 잡았으면 끝까지 잡던가 어 잡았다 말고 밀땅하니 초점 밀땅남 와 와 와 최고다 최고 진짜 우와 이거 쏙 빠지는거 봐 진짜 이 멍청이 캠 제가 그냥 수동으로 해야 되겠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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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베트를 먹는 듯한 제가 옛날에 아니다 하여튼 산딸기 샤베트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막 그에 못지않아요 와 진짜 예술이지 않아요 예술 쏙 빠져 쏙 빠져 이게 최대의 강점이야 쏙 빠져 딱 먹을 부분만 쏙 빠져 밑에 어우 찐득찐득한거 봐 꿀이야 꿀 아주 그냥 와 대박이다 진짜 하나도 안 떫어요 떫은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맛없으면 티나잖아요 와 여기야 여기 우체국 쇼핑 우체국 쇼핑이 우체국 쇼핑이 그래서 좋은게 뭐냐면 우체국 쇼핑은 자신의 우체국 쇼핑에 입점하기 전까지 1년 걸려요 지역 특산물이 우체국 쇼핑에 입점하기까지 1년이 걸리고 다른 사이트들보다 그 생산자들한테 더 마진을 많이 남겨주세요 왜냐면 구경기업이니까 그래서 좋은거 같아요 국가에서 스폰해주는 방송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세금으로 지금 방송하는거야 알어? 오 이거 막 터진다 막 꿀처럼 터져요 막 와 이거는 와 이거 무슨 진짜 꿀이야 꿀 꿀꿀꿀 꿀꿀꿀 꿀꿀꿀꿀 와 이거 보여요 이거? 와 이거 뭐 꿀이지 이게 무슨 뭐 이게 어떻게 홍시야 꿀이지 우체국 쇼핑이 이 정도야 우체국 쇼핑이 이 정도야 이 정도 클라스 맛 우체국 쇼핑 클라스 봤어요? 지금? 진짜 정말 최고급 샤베트 먹는 느낌이야 우체국 쇼핑 먹다가 동상 걸려도 내 책임 아님 우체국 쇼핑 우체국 쇼핑 어떻게 해요? 응아튀 와 진짜 방제요? 이거 먹고 바꿀게요 괜찮아요 키보드가 옆에 있는데 막 새우가 난리 부러서 쳐야 돼요 전복, 야채랑 다 먹었습니다 오늘 이 먹방도 이거 방송 끝나고 곧바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제가 한 두 달 사이에 지나간 먹방들은 다 유튜브에 먼저 올리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아프리카 녹방에 틀거든요 제가 약간 안명홍조가 있네요 사왕마녀님 실제로 봐도 이렇게 홍조 있는 거 좀 티나요? 어때요? 저는 근데 제 얼굴 보면 되게 피부도 예전보다 안 좋아 보이고 좀 막 그렇거든요 사왕마녀님 좋은 말만 자꾸 하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냥 아 공주님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애기피부까지 야 그 말 하니까 더 신빙성 떨어지잖아 안 돼 너 달에 20도 안 돼 너 나 가지려면 달에 한 50은 줘야 돼 속살 야진님 감사합니다 아 공주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스티커 감사합니다 진짜 스티커 초콜릿 제 방송에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감사드려요 엉덩이 엉덩이도 맛있어요 끝에 근데 사왕마녀님이 진짜 미인이시던데 근데 사왕마녀님이 진짜 미인이시던데 아니에요 끌릴걸님 제가 나중에 살 빼야 잘생겨지지 지금 오크에요 전 살 빼면 저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돼지 오크에요 진짜 최고급 샤베트입니다 최고급 샤베트 최고급 샤베트에요 이런게 없어 아이스 홍시 근데 아이스 홍시가 되게 오래되고 그런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부터 해변가에서 팔던 간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최고의 히트상품이 될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어 차 음 음 아 차가워 저기 채팅창에 유유유님은 혼자 뭔 헛소리 하는거에요? 생방 가능해요? 생방 4시 뭔소리에요? 저 양반 아 지적인 신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갑자기 저보러 새벽 4시까지 방송하라는거에요? 뭐 새벽 4시에 무슨일이 있으세요? 또 보여드릴게요 클로즈업에 맛들렸어 와 와 진짜 와 진짜 이런 후식이 없습니다 역대 최고 후식이에요 역대 최고 후식 역대 최고 야 이거 살얼음처럼 얼은거 보여요? 샤베트처럼 얼려져있는거 있잖아요 샤베트처럼 뭐 또 뭐 스무디? 스무디 같기도 하고 샤베트처럼 회복 안봐도 되니까 그냥 드시라구요 싫어, 약올리고 싶어 근데 이런거는 여자친구랑 먹으면 맛있을텐데 여자친구 손가락에 묻은 꿀들 쭉쭉 빨아먹고 먹여주고 정신차려 됐어 니팔짱이 무슨 여자야, 됐어 저 오늘부터 면벽 수행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자체 고자가 되기 위해서 벽을 바라보며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원래는 우크라이나하고 우즈벡 쪽을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돈이 이만저만 드는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포기하고 자체 고자가 되려구요 벽보고 수행할겁니다 진짜 꿀봐 꿀봐 뚝뚝 떨어지는 꿀봐 끝내주자 아삭 이 정도면 아삭 엠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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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공주님이 데리고 가시려구요? 저 달에 한.. 40.. 아, 마지막 하나 남았어 아, 슬프네. 아, 이거 아껴먹어야 되는데요 사왕마녀님이 제가 달에 20까지 낮춰드렸는데 안가져간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시 벨팅해야지 아, 진짜 아쉽다. 이거 진짜 제가 먹어본 후식 그러니까 먹방하면서 먹어본 후식 중에서요 제일 맛있어요, 제일. 짱 맛있어요 아이고, 막 꿀이 떨어져도 너무 심하게 떨어진다 막 녹아요, 녹.. 녹아요 어우, 진짜 막.. 용광모같이 녹는다 그냥 상품이 저 박스에 담겨서 배송돼요 색깔도 예쁘죠? 우체국 쇼핑은 쇼핑 박스도 버릴 게 없어요 저기다가 헤어진 남자친구하고 준 선물들 잔뜩 담아다가 불태워버려도 딱 어울릴 거예요 예쁘죠? 자, 이렇게 후식까지 다 먹었습니다 한 몇 개 더 가져올걸 커피라도 사올걸 아, 아쉽다 오늘 뭔가 아쉽네요 뭐 사올까요, 커피라도 편의점 가서 커피라도 사올까요? 커피 마시고 싶다 진짜, 제가 이때까지 이거 뻥 아니라요 정말 제가 먹방하면서 후식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아이스 홍시 여러분 절대 후회 안해요 영숙이네, 아이스 홍시 짱이야, 짱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홍시 먹방도 여기서 끝낼게요 땡큐 포 워칭 유튜브 섭스크라이버스 이제 좀 능숙하죠 능숙은 개꼬란 네, 감사합니다